오늘 공휴일이잖아요, 왜냐면 다들 많은 분들이 불편한 공휴일을 즐기러 여기 가시더라고요, 그래서 길이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, 그래서 공휴일이 늦었어요, 너무 즐거워가지고요. 추운데 이렇게 막히셔서 너무 괜찮습니다,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20살, 20살 크리스마스 때 축구 콘서트를 하신다고 보여요? 네, 주님께는? 네, 주님께는? 네, 주님께는? 네. 네, 그거에 좀 허리 좀 빠졌었잖아요. 네, 다들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, 네, 그날 연습을 도와드릴게요. 아,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, 팩 팩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리해 주시고요. 네, 그래요. 네,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실제 이렇게 일 Soli가 되십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